안녕하세요. 시대의 류 시대책입니다. 막막해 보이는 공무원 면접 철저히 분석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요. 오늘 시대책에서는 2021 마이턴 공무원 면접을 준비했습니다. 이 책은 최신 공무원 면접을 분석한 2021년 최신 교재로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는 항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. 책은 270쪽입니다. 먼저 책의 처음 공무원 면접 웜업에서는 합격생이 말해주는 더 리얼 면접 후기가 나옵니다. 옷차림과 헤어스타일, 면접의 진행 절차, 면접장애의 구조까지 궁금한 모든 점을 세밀하게 알려줍니다. 책의 중반부 실전 공무원 면접에서는 주요 기출 지문 리스트를 수록하여 한눈에 다양한 질문 주제를 익힐 수 있고요. 최신 면접 기출을 포함한 유형별 면접 기출을 수록해서 합격에 도움되는 답변 키포인트를 제시해줍니다. 책의 마지막 챕터, 브록에서는 최신 이슈들과 분야별 다양한 상식의 해설, 공무원 헌장 전문과 NCS 기반 면접까지 실어나서 이 책 한 권으로 다 익힐 수 있습니다. 시대의류에서는 가장 빠른 합격을 드리는 다양한 공무원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 경찰직부터 농업직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빠른 합격을 이루세요. 2021 마이턴 공무원 면접으로 공무원 합격을 이루세요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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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